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5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서 이뤄진 작업 가운데 케이블 손상사건으로 정전이 발생해 오염수 방류가 6시간 30분가량 중단됐지만 방류 작업은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수가 나오는 방출구와 가까운 곳에서 지난 3일 채취한 해수에서는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3중수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2024년도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 4,6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